네 감사합니다 인사 마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러쉬 오미 안녕하세요 별크러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별크러쉬를 이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어떻게 행사 재밌게 지금 계셨었나요?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도 더욱더 즐거운 행사 되시도록 저희 많은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어차피 재밌게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네 저희 다음 무대는 이번 연도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걸크러쉬의 신곡이에요 여러분 나 미침하고 버렸네요 여기서 오늘 저희 노래 들어보시고 관심 생기시면은 모든 응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해주실 수 있죠? 네 네 자 그럼 바로 자리장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바다 웬지 곡 좋았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걸까시 곡면 잘 보고 계시죠? 네 저희가 다음 무대 보여드리기 전에 멤버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해주실 수 있죠? 네 네 네 그럼 저한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핫바디 래퍼 테리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귀염동이 마운의 혜인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메인댄서 포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아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호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무대만 쌓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무대도 또 재미난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 오바나비찌 곡 들려드렸잖아요 모든 응원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 노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스트리밍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해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무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너무 아쉬운 마지막 무대만 남았어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저희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들 다들 성인이시잖아요 저희가 또 마지막 무대인 만큼 아주 섹시하고 화끈한 무대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대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저희 걸그룹 걸크러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지 않나요? 네 한 번 더 궁금하시지 않나요? 네 네 저희 걸그룹 걸크러쉬가 궁금하시다면요 네 네이버에 걸그룹 걸크러쉬 검색해주시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나오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 번 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막내 말투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저희 왕둥이가 저희한테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 무대 화끈하고 섹시하게 또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너무 덥지 않나요 여러분?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치마를 살포시 벗고 다운을 할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? 네 어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 어떠신가요?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잘 오 자 그러면 마지막 무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